그 사람은 나한테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나한테 웃음을 준 사람이야 왜 말 안 했어? 그 여자가 당신을 살렸다고 왜 말 안 해? 말하면 너 이대로 죽으면 난 못 살다 넌 나 없이 살 수 있어? 난 너 없이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야 무지란! 제발 없애줘 주라! 오빠한테 한 번만 가주세요 부탁드려요 미안하다는 말로 변명하려고